먼저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한민족 예술단 홍보대사이십니다. 조정심 우리 홍보대사님께서 나오셔서 판소리로 한번 여러분들께 흥을 두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빌려가고 해 나무로 건너갈 때 인양의 굳은 해는 도성 높이 쪼이고 부산의 아침 안개에 영남이 불러있다 퇴인하신 우리 성교 의혁은 창헌이 상대유경의 순천심이여 삼백수령은 지난군이라 고창성을 불러앉아 따로 풍경 바라보니 앉아앉는 봄 높이 솟아지 진한 익산이여 백이담역 흐른한 우러루 구부 망경인데 용담의 밝은 우러루 양이 홍안이며 등주의 붉은 꽃처럼 복권바다 금산이라 남은 품이 들어 각세와 쳐 부장헌이 낙뿌나고 이 시리오 가지가 아직 옷가로구나 용서가 받았으니요 이 시리오 한결인데 이 천안 부주하고 서해에는 영광기를 어처평한 좋은 시절 유안을 이럴 사문의 사누 공사는 각광이요 우리 형제 동복이로 보나 농사하는 복구백성 인필사이가 둘러서니 내 삶 천리 좋은 경험 호남이 얻어밀 비로 보나 헐헐헐헐하며 돌아보세 자리옵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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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